이거 춤출게요 어 아니 24분 언제 와? 언젠가 오겠지 규현이가 이거 드라마 뭐 치면 다 가봐 뭐라고요? 이거? 아 얘 솜사탕 체험키트 있거든 나 갈게요 어 자 봐봐 연이야 어 어 어 어 어 어 다른 것도 해줘 다른 거 이거 드럼 치는 거 이거 기현아 이렇게 드럼 따다닥 하는 거 해줘 어 어 어 한번 더 어 조금 오래 해줘 왜요? 아 그래야지 뭐가 홍보하지 홍보하지 시작 오 오 으 오 멋있어 멋있어 얘들아 얘들아 어서 얘들아 얘들아 으아 으아아 으아아